안녕하세요. 김순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각종 영양제 많이 드시죠? 그 중에서 비타민C는 빠지지 않는 No.1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로는 에스크로빅 엑시드라고 하고요. 오늘은 비타민C의 면역력 증강 효과를 알아보고, 또 비타민C를 대용량으로 복용하는 메가도스 요법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별도로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의 각종 대사에 꼭 필요하죠. 그래서 부족하면 질병에 걸립니다. 괴혈병이 가장 유명하고, 잇몸 등에서 출혈이 생기죠. 또 뼈가 약해지고 전신무력감, 식욕부진, 관절통, 피가 잘 먹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비타민C는 사람의 면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인데요. 비타민C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자연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산소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불안정해진 산소는 강한 반응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 버리죠. 쉽게 말하면 녹슬게 하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산화시켜서 녹슬게 하고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런 활성산소의 작용을 막는 물질이 바로 항산화제이고 비타민C가 No.1입니다. 비타민C가 혈중항산화제의 양을 30%까지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제거하죠. 만성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자가 면역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암성질환, 위염, 장염까지 대부분의 염증을 차단하는 역할을 비타민C가 담당합니다. 비타민C의 주요 효능은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임파구,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이 증가해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죠. 비타민C는 피부의 방어시스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하는 침입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피부는 사실상 죽은 세포들의 벽입니다. 손톱이나 머리카락처럼 콜라겐 덩어리죠.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가 직접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비타민C가 바로 콜라겐의 형성을 도와서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또 좌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기미와 주근깨를 완화시켜줍니다. 비타민C는 상처의 치유도 빠르게 하죠. 피부뿐만 아니라 폐의 위장, 대장, 소장 등 내장기관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났을 때 회복하는 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평소보다 상처가 잘 낫지 않을 때 비타민C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감기에도 비타민C가 효과적이죠. 감기 걸렸을 때 귤이나 오렌지 듬뿍 먹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충분한 비타민C를 공급해 주면 감기로부터의 회복이 훨씬 빨라지죠. 저는 자몽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자몽 맛이 아주 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만 감기 걸렸을 때 따뜻한 자몽 주스 한잔 마시면 금방 거뜬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3000에서 6000mg까지 대용량으로 한꺼번에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비타민C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마구마구 증가하는 것일까요? 처음에 비타민C의 다른 이름을 아스크로빅 엑시드라고 했는데요. 모든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 제재는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아스크로빈 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스크로빈 산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옥수수입니다. 거의 모든 비타민C의 원료가 옥수수죠. 옥수수는 대개 GMO 작물이기 때문에 끓이는 경우가 많죠. 일부 고급 비타민C 제품은 난 GMO 옥수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비타민C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이고 중국에서 비타민C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원재료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왠지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물질입니다. 즉 물에 녹아서 체내로 흡수되는 영양분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피로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체내로 들어오면 모두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저장이 되지 않죠.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 봐야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말이죠. 그냥 기분상 많이 먹었으니 효과가 있겠거니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어떤 영양분이든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많이 먹으면 심장병은 예방되지만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비타민C 과다 복용으로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장애입니다. 한 번에 2000mg 이상 복용하실 때 위장장애가 잘 나타나죠. 또 설사와 구역질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위산을 역류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비타민C의 효능 중의 하나가 철의 흡수를 돕는 것이죠. 비타민C는 식품에서 발견되는 비햄칠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철분만큼 쉽게 식물성 철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철분이 너무 많이 흡수되어서 우리 몸속에 철분이 축적될 수 있는 거죠. 철은 중금속입니다.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서 축적되죠. 철분이 과다해지면 체력이 약해지고 관절통이 생기고 간손상도 생기고 당뇨병을 유발하고 심부전이나 성욕감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과다 복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세 번째는 신장결석입니다.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옥살산염으로 변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이 옥살산염이 체내의 미네랄과 결합해서 결정을 만들고 신장의 결성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 먹을 때 신장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비트에 옥살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영양분은 자연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입니다. 비타민C 과다 복용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부작용이 합성 비타민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천연식품에서 비타민C를 섭취하면 이런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에 풍부하죠. 오렌지, 자몽, 레몬, 키위,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에 풍부하고 브로콜리, 케일, 시금칩, 콜리플라워, 토마토, 감자 등 야채에도 풍부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해독주스에 이런 과일과 야채 듬뿍 넣어서 매일 1, 2회 갈아 드시면 비타민C 부족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비타민C 잘 챙겨드시고 면역력 높이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